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실버스타 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이벤트 끝난지 얼마 안되지만 다시 이어서 이벤트를 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제라늄과 덴드롱과 꽃들이 예쁘게 펴 있어서 한번 보여 드리고 다육이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참 예쁘게 펴고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더 보여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기도 이렇게 예쁘게 펴고 있습니다 완전 꽈리 모양으로 예쁘게 귀엽게 펴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이쪽에 예쁜 제라뉴 핫핑크색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여기는 살구색 제라뉴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여기 시클라멜 한번 더 보여 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네 이제 이벤트에 나갈 다육식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쁘게 봐 주시고 제 이벤트에 많이많이 참여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 아이들입니다 쭉 한번 보실께요 예쁘죠 네 이렇게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 드릴께요 네 네 얘는 미니엄자 네 이번에도 제가 세분한테 드릴겁니다 세분한테 똑같이 예 예 5포트씩 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얘는 프리티 프리티가 엄청 풍성합니다 얘도 물들면 다 예쁜 애들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도테랑 도테랑 도테랑입니다 네 도테랑은 제가 키우고 있는데 키우고 있는 아이를 한번 보여 드릴께요 얘가 이렇게 물들면 이보다 물이 더 들면 더 예쁘거든요 예 제가 키우는 도테랑이에요 예쁘죠 예 저희 아이들도 도테랑인데 물들면 이렇게 예쁠거에요 예 도테랑은 이렇게 쌍두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 쌍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얘는 옷자라지도 않고 예 키우기에 무난한 아이 같아요 예 예 얘는 예 올리비아인데 얘도 물들면 엄청 이쁘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자구 엄청 많죠 올리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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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올리비아 세 분한테 드릴 겁니다 세 분한테 드릴 겁니다 여기 아이는 이름도 예쁘고 또 얼굴도 예뻐요 피어리스에요 피어리스 예쁘죠 예쁘죠 장미꽃 같아요 장미꽃 지금 예쁘게 물들고 있는 중인데 예 꽃 자체가 예 아주 얼굴이 귀엽고 예쁩니다 네 네 예 여러분들 참여 방법은요 음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되고 예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예 이벤트 참여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 제가 지난번에 예 이벤트 할 때 보니까 이벤트 참여는 하시는데 구독을 안 해주시는 분이 예 꽤 있었어요 예 그 구독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다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예 예 선물로 드리니까요 예 구독을 꼭 해주시고 예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고 예 제 이벤트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미니음자 미니음자 그리고 프리티 프리티도 엄청 풍성하죠 네 프리티 프리티 도테랑 얘는 물들면 진짜 예뻐요 예 빨갛게 물들어요 예 빨갛게 물들어요 그리고 올리비아 올리비아 도 군생입니다 네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올리비아 예쁘죠 예쁘죠 얘는 얘는 피어리스 얘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키워보려고 제 것도 하나 예 사왔어요 예 너무 예쁘죠 네 여러분들 제 이벤트에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실거죠 네 그럼 네 예쁜 미니음자 보여드리면서 예 제 이벤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많이많이 참여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실버스타였습니다